우리 밀산업의 성장을 위해 밀산업 육성법 제정 우리 밀의 안정적인 소비를 통한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군, 학교, 공공기관 등의 국산 밀제품 사용 확대가 기대됩니다. R&D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우리 밀 신제품 개발로 우리 농촌의 희망과 합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. 우리 몸에 적합한 우리 밀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 우리밀광역클러스터 사업단 우리밀식품과 함께합니다.